안녕하세요. 가게 주인장 김경화, 이영호, 딸 이예인 딸 이예랑 님디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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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. 이게 주거공간하고 어떻게 보면 공방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저희 이름이 소꼽이잖아요. 소꼽이 우리 어릴 때 하던 놀이, 소꿉놀이 그 의미도 있는 건데 소꿉놀이가 결국에는 놀이이기는 하지만 밥 짓고 빨래하고 그런 걸 놀이로 하는 거잖아요. 벽돌 빻아서 고춧가루 만들고. 그러니까 일상인 게 놀이인 거잖아요. 저희도 그냥 일이지만 이게 꼭 일같이 느껴지지는 않아요. 이럴 때 머리만 돌리면 아이가 옆에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주변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돌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. 시간이 너무 자유로워요. 보면 소꼽은 포장지 하나하나도 용기 하나하나도 다 손으로 다 만드시잖아요. 그 부분도 저희는 보면서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받았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저희는 이게 만드는 일이니까 만드는 일이라는 거는 항상 일반성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밥을 짓을 때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밥이 또 달라지잖아요. 늘 짓는 밥인데 밥이 어려워서 못 짓는 게 아니고 그런 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져서 저희도 만드는 거라서 늘 그런 거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온라인에서 혼자 구매해서 혼자 받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걸 뚜껑 열 때 느끼는 것 같아요. 아 이 사람들이 이걸 정성스럽게 해서 보냈나 아니면 막 담아서 보냈나 그런 것 때문에 저런 스티커도 내가 붙이면 막 붙이니까 약간 삐뚤삐뚤 나는 그걸 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야 이거 손으로 한 건데 삐뚤어지면 어떠냐. 그런데 그것도 다 띄어서 다시 붙여야 돼요. 근데 이렇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 그런 게 되게 중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저희도 온라인으로 뭘 사잖아요. 그러면 이제 오잖아요. 그러면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. 우리도. 아 이거 막 담아서 보냈냐. 정성스럽게 해서 보냈냐. 그런 것도 느껴져요. 오늘 그리고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. 체험 행사도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애써주세요. 파이팅. 파이팅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수까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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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누 우리말일까요? 비누는 우리말 맞습니다. 와아악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 엄마들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. 비누 분자는 독특한 보조를 가지고. 그 면이 딱 붙어있은 면이 딱 떨어져요. 이렇게 부착됐던 거. 그냥 이상한 것 같아요. 후러워 갔다가 이렇게 다 벌리고. 다시 다 벌리고. 이건 다 벌네요. 인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이제 끝입니다. 저는 이미 메뉴가 됐어요. 집도 이렇고 여기도 공방도 이렇고 이런 거 보는 느낌이 되게 쏠쏠했어요. 3위를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열심히 솟고 비누를 만들겠습니다. 저희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걸 상상해요. 머리가 하얘져서도 여기서 계속 비누를 하고 있다면 참 여한이 없겠다. 또 아이들이 커 나가고 그럴 때 이 공간, 이 계단에 아이들의 흔적들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그 삶의 공간을 그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이어가기 힘들잖아요. 또 시집가서 집에 왔는데 그 엄마 아빠의 공간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계속 가고 속법을 계속하고 우리의 비누를 쓰셨던 분의 딸이 또 우리 비누를 쓰고 그런 모습을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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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